이 책은 수천 년 동안 성경학자들이 풀지 못한 성경의 미스터리에 대한 기록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라고 기록한 장색이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수수께끼 같은 말일까요? 아버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내가 만들었다고 하지 않고 우리가 만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은 아버지 한 분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는 우리로 기록되어 있을까요?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미스터리는 장색이 1장 1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구절이 성경의 원전인 토라에서는 하나님들을 뜻하는 엘로힘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지 창조는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이 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엘로힘은 하나님을 뜻하는 단수명사 엘 또는 엘로아흐의 복수명사로 하나님들입니다 성경에는 무려 2,500번 이상 엘로힘, 즉 하나님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고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피조물이 남자와 여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여자는 어머니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은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자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성령시대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인류를 구원하실까요? 이 시대에는 엘로힘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어머니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셔서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오 목마른 자도 올 것이오 또 원하는 자는 갑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